곧 서울이 가까워서 우리 설날 내에 얘기하는 말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 흥희하는 말을 같이 연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서울이 가까운다, 곧,春节, 설, 도 되다는 뜻이요? 超市里开始卖年貨了, 마트에서 설용품을 팔기 시작했다. 年貨,年貨, 설에 쓰는 음식은 장식품 등등 단,年貨 라고 얘기해요. 今年春节怎么고, 올해 설 날는 어떻게 보내요? 我回老家过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설을 세다. 过年, 설을 세다. 春节休지 텐? 春节休지 텐? 설 날 며칠 수입니까? 早点出发,不然会很堵 早点出发,不然会很堵 일지 출발하지 않으면 매우 막힐고시다 春节期间收费站免费通行 春节期间收费站免费通行 설 기간에 Torget는 무료로 통행한다 收费站 收费站 Torget 免费 무료 免费 我给老人和孩子准备了一些红包 我给老人和孩子准备了一些红包 나는 노인과 아일을 위해 세 배 툰을 준비했다 红包 红包 세 배 툰 大多数韩国家庭 春节这天都要祭拜祖先 大多数韩国家庭 春节这天都要祭拜祖先 대다수 한국 가정들 설 날의 모두 조상에게 제사를 지는다 孩子们给父母磕头拜年 孩子们给父母磕头拜年 아이들이 부모에게 절을 하고 세배를 하다 磕头 磕头 절을 하다 拜年 세배 拜年 父母给孩子们发红包 父母给孩子们发红包 부모가 아이들에게 세배통을 준다 发红包 세배통을 준다 家人都来了 非常热闹 家人都来了 非常热闹 가족들이 모두 와서 매우 떳떨 속하다 大家都喝떨了 다들 너무 많이 마셨어요 一喝떨就开始吵架 술은 많이 마시며 싸우기 시작한다 초이在父母家过夜 초이在父母家过夜 설 날의 부모님 댁에 잠을 자다 초이 은려 은려 1월 2일이에요 설 기간에 중국인들은 모두 은려 사용합니다 남의 집에 잠을 자다 남의 집에 잠을 자다 그 다음 가족들이 서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많이 크네 장가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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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기 족사예요 오기 족사 얘기하면 더 친하게 느껴져요 장가오라 직장 장가오라 직장 잘 다녀 일 잘 퇴 工作顺利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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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女朋友 工作顺利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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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大十八遍啊 여자 아기 커져서 많은 평화하네요 어디 영행 갔다 왔어? 去哪儿旅行了? 去哪儿旅行了? 회사 요즘 어때요? 공스最近怎么样? 공스最近怎么样? 일는 잘 퇴 事办得怎么样了? 事办得怎么样了? 어떤 일이 천리하고 있어요? 그때는 事办得怎么样了? 잘 진리하고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事, 일,办得怎么样了? 잘 천리하나요? 잘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빨리 교훈해요 早点结婚吧 早点结婚吧 여기서는 快点结婚 아니고 早点 얘기해주세요 아이 언제 나요? 什么时候要孩子? 什么时候要孩子? 여기要孩子 要로 해주세요 要 있으면 애기 낳는 계획 이런 말투 가지고 있어요 什么时候要孩子? 什么时候生孩子? 좀 어색해요 さ을 왜 이렇게 빠져서 怎么瘦成这样? 怎么瘦成这样? 瘦 まる다 怎么瘦成这样? 언제 생진해? 啥时候生殖? 啥时候生殖? 啥时候什么时候 どっかって요? 生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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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まるで요 生殖 続いて 언제 가죠? 什么时候要二胎? 什么时候要二胎? 二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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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胎은 잘 돼? 生殖 生殖 二胎 三胎 二胎 二胎 三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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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봄 많이 받으세요 春节快乐 春节快乐 공부 도요 심히 하세요 我们下次再见 では